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와 국민의힘 권성동 후보가 지난 28일 열린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특히 두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 여부에 대해 설전을 벌이며 법적 책임을 묻기로 하는 등 날선 발언이 오갔습니다. 강릉 후보자 토론회 내용을 최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와 국민의힘 권성동 후보 간의 양자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선거방송 토론회 주간 강릉시 후보자 토론회. 먼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중남 후보가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서 권성동 후보가 친인척을 동원해 건설회사, 전기회사를 만들어 모든 것을 독점한다는 발언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권성동 후보가 국회의원인데 어떻게 그걸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 시청자 되시는 거나 시민 여러분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은 강릉의 전체적인 정치 지형과 경제 지형에 있어서... 강릉 천연물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유치, 동해북부선 주문진력 규모, 제2혁신도시 유치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설전도 뜨거웠습니다. 지난해 권성동 후보와 김홍규 후보는 강릉시에서 제2혁신도시와 관련해서 법을 개정하겠다고 그리고 법을 만들어서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법이 현재 개정이 되었습니까? 제2혁신도시 개정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는데 민주당이 행정안정위원회 위원장인데 아직 상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2혁신도시가 제1혁신도시인 원주 아닌 다른 지역에서 설치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대 후보의 공약 실현 가능성과 의정활동 성과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습니다. 김 후보께서 강릉형 실리콘별리를 공략했어요. 5개 지역에 만들겠다. IT, 자율주형 AI 기업을 유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부는 커서 좋은데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우선 이 정도의 그런 실리콘별리를 만들려면 막대한 투자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지난 15년간 4선에 우리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하신 후보께서 이제 도로를 확충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면 이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재산 변동 과정과 전가 기록 등을 문제삼으며 날선 공방을 펼쳤습니다. 선거전이 본격화한 가운데 강릉선거구 역시 아직까지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부동층 표심이 선거에 승부를 가를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릉 월화거리에서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